나에게 홀딱 빠는 국수 소녀에게 소고기 국수를 포장해 길바닥에서 식사를 끝마친 메노스 지금 짓거리는 이야기는 신나게 먹고 난 다음 가방 옆에서 죽어있던 쥐새끼 사체에 관한 것이지 결국 쥐새끼 사체와 닿지는 않았지만 구입한 지 5년만에 처음으로 목욕 재개한 코치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며 시청자와 노가리 까던 도중 멀리서 나에게 손짓하는 할메 혹은 아짐에 태국 정부에서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 대낮부터 3명의 남녀가 앉아있는 술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맥주 가격을 이야기하는 아기공룡 둘리에 돈 오문매를 가진 아줌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픈 심정이었지만 치마만 두르면 열광하는 우리 보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냥 들어와지 끼케야 내가 팔아줘봤자 얼마나 벌겠다고 벌금을 각오하면서까지 영업하는 아줌에 골에 나름 빠라고 창렬한 맥주값에 아연 실색한 나에게 썩어 무너져내릴 듯한 당구대를 가리키며 게임하자고 하는데 대충 견적을 살펴보니 방콕의 락다운 이전부터 이미 장타는 포기한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 사장의 생김새가 동부가 사람 같아서 일본어로 질문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보면 태국사람이겠지 멸치도 생선인가 방금 혹성을 탈출한 듯한 주제를 망각하고 나에게 맥주를 사달라고 하는 할지매 하지만 이런 시국에도 생존을 위해 아둥바둥거리는 그들의 삶 또한 컨텐츠가 될 수 있기에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소가 어딨다고 하지만 이곳 바안은 정찰자라며 완고하게 거절하는 그들 간만에 방문한 손님을 놓칠세라 옆에 바짝 붙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모르는 그녀 그러고는 거머리 같은 입술에 지그시 담배를 꼬나물고 불을 붙여 나에게 주려는 소름끼치는 상황을 연출하는 그녀 아무리 뛰어난 미모라도 유흥족 종사자는 접촉을 기피하는 미노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야 이것은 아이고 미칠리거 오픈 음 가뜩이나 침울한 분위기의 바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는 저돌적인 아줌에 방귀대전 뿡뿡이 딩동댕 유치원의 건전함을 지향하는 민호 스튜디오 이기에 급하게 화제를 전환했지 김호태님, 치얼스 뭐하는 짓이야? 이거 김호태님, 치얼스 뭐하는 짓이야? 치얼스 40 40 40 40 40 43 43 30 30 30 30 30 32 32 30 여깐 20 30 25 33 40 30 30 30 30 30 30 저녁에서 24시간 정도 되죠? 24시간 정도 되죠? 잠시 언제요? 고객이 없죠? 오늘 제가 고객이예요? 고객이예요 고객이예요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타이 정부가 돈을 줘요? 5천 AUG 약 10만-, 50만 WWU 1만 WWU 1만 WWU 50만 WWU 150만? 1만 WWU 정도? 1만 WWU 1만 WWU 1만 WWU 아, 오케이 온라인 아, 레지스터드 등록된 사람들한테만 한달에 150바트 아, 5000바트 그 와중에 미션 임파서블임 1억원 감사합니다 형 그동안 외로웠지 잘해봐 어울린다 미치겠다 하팡밭, 하팡밭 빅머니? 아, 어 아, 어 어, 어 미니란 미니란 하팡밭은 하팡밭 Tablet 흠, 하팡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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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빅먈 자리 너무 진짜 미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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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패이 미애피 차이 차이 아 아인 포어라인 포어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에이 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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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버터 남은 1work 고려지 skills x3 3버터 2번 3 Belness 남은 한 이리 어제 이번疫지가 신경 쓰는 tenido 이 Minimo 바이로 다른 스텝 세팅 제가 어디가 ? 남은 mã 아이 남은 아이ps confiance 3억 남은żyć 남 irm 사이 남은 고백 낑가? 우단? 낑가? 낑가? 왜 너 왜 돌아가서 돌아가서 돌아가는 거 같아?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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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 잔인? 너의 부모님? 지금 죽어. 아. 너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네. 너의 부모님? 네. 아. 마이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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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태국의 김부산 니산에 돌아갈 곳이 없다네 니산에도 돌아갈 곳이 없다네 태국은 돈이 없다네 일상에 도착할 곳이 없다네 왜 이산이 너무 부족해? 왜 이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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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어? 턱턱턱 무슨 친구 친구한테 왜 돈을 받아 쳐 먹어 왜? 하나 더 하바 하나 더 하바 하바 더 줄게 씹밭 하나 더 하바 하나 더 하바 이것도 컨텐츠 만들면 되니까 나쁘지 않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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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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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